안녕하세요 저는 깜상입니다. 지금부터 개민들레를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께 소개도 좀 시기 드려야 하겠구요. 이 개민들레는 우리나라 꽃이 아닙니다. 지금 나는 해운대구 송정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국 꽃입니다. 예국이고 이 애들이 크기로는 많이 큽니다. 얼마나 크느냐 하면은 자로 제가 보면은 제일 컸을 때가 지금은 어린데 지금도 그래도 한 30이 넘어가고 이렇습니다. 저게 제일 크게 되면은 1m 한 20에서 30가정도 나오는 것을 크는 것을 봤습니다. 꽃까지 피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봤는데 꽃은 굉장히 예쁩니다. 이걸 빨리 판단을 못 하겠으면은 내가 자세히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뿌리 부분에서 버텀 해가지고 가지가 있는 거 있잖아요. 가지가 있는 이 자체 파란 거는 개민들레입니다. 개민들레구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, 이 파란 자체. 파란 자체 보이는 거는 개민들레입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안됩니다. 이 애들이 있게 되면은 잔지까지도 다 죽이게 되고 그 옆에 다른 풀 같은 것도 많이 죽게 됩니다. 자, 우리나라 토종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우리나라 토종은 좀 다릅니다. 꽃이 굉장히 작게 자라면서 키는 크는 거는 한 15에서 한 20cm 그인도 큽니다. 그리고 아까 개민들레에서 봤었죠. 우리 한국 거 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나잖아요. 차이점이 굉장히 납니다. 자, 우리 한국 거는 이렇게 가지가, 꽃대가 올라오는 가지를 보면은 빨갛습니다. 빨갛고, 키도 굉장히 적습니다. 그런데 개민들레는, 개민들레는 자체는 1m 한 30 정도?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. 이게 개민들레입니다. 가지 부분이 확실하게 다르지요. 우리 한국 거 하고는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한국 토종 하고는 확실하게 다릅니다. 꽃은 굉장히 이쁜데 꽃은 굉장히 이쁜데 감사합니다.